족속아 괜찮아? 빗발 빗발 족속아 괜찮아? 빗발 빗발 됐어 빗발 됐어요! 게임 게임 마음이 형 마음이 형 방망이 형 방망이 형 방망이 형 방망이 형 방망이 형 방망이 형 살려줘 이거 이거 상관이 없어 난 또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형이 아무리 없어. 다른 거. 우리 흥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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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마흥이 형. 나. 좋아 좋아 좋아. 형 하나 더 넣지? 형 하나 더 넣지? 형 너와 너와 너와. 형 가 가 가. 심이 많아 심이 많을 거야 심이 많아. 됐어. 오늘이 잘하는 거 나왔네. 오늘이 잘하는 거 나왔어. 무리 걸린다 무리 걸린다 무리 걸려. 빨리 안 돼. 빨리 안 돼. 빨리 안 돼. 야 뿜어 뿜어. 맞아 뿜어. 뿜어. 이게 안 돼요. 빨리 안 돼. 간다 간다. 됐어 됐어. 됐어 됐어. 너무 나아. 너무 나아. 너무 나아. 아 이거 모르겠다. 우리가 잘했는데. 4분. 4분이면 이겨. 거의 이겼어 이겼어. 그럼 57초 겠어 8초 겠어. 아이고. 58요 58. 47초. 아 이겼다. 아 역시 잘했어. 야 종현이 와서 진짜 처음으로. 양 팀 1대 1. 마지막 게임은 영국부가 제안하신 다리집기 릴레이입니다. 다리집기 팀 승자. 아 이거 어디야죠? 다리집기 릴레이입니다. 다리집기 릴레이입니다. 누가 멀리까지 가나요? 다리집기 게임을 했는데. 너무 그쪽을 위주로 한 거 아닙니까? 아니죠. 이것도 재미있게 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? 다리들이 이렇게 고소 밴드 열걸기인가. 다 운동을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. 그럼요.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신발 3값짜리 신고. 형 저기 못하는 거 아시죠? 알죠. 튜링이라도 입히지 이거. 일단 주르륵 튼 다음에 하나하나씩 옆으로 밀려가는데. 아니 어디. 눌리려고. 아니 좀 눌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아 시끄러워. 어디 없어야 해. 어디 없어야 해. 어디 없어야 해. 아니 형. 다시 살려야 돼요. 아 얘들아 신나 상당히. 어? 어? 됐다 됐다. 아! 됐어 됐어. 빨리 해야 해. 둘이 나 둘이 나. 둘이 나. 둘이 나. 둘이 나. 둘이 나. 둘이 나. 뭐야. 괜찮아 괜찮아. 자 빨리 말을 붙어야 해. 힘들어. 힘들어. 빨리 가야 해. 빨리 가야 해. 빨리 해. 빨리 해. 야 대각보다 못 걸려. 조용히 해야 해. 조용히 해야 해. 빨리 해. 야 대각보다 못 걸려. 조용히 해야 돼. 조용히 해야 돼. 이거 할 거 안 돼? 쭉쭉 해야 돼 쭉쭉 해야 돼. 이거 할 거 안 돼. 이거 할 거 안 돼. 이거 할 거 안 돼. 너 봐봐. 쭉쭉 해야 돼 쭉쭉. 그렇지 서로. 오케이 많이 해봐. 정성아 더 벌려.